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입니다. 지금 제주도 바닷가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잡아갈 곳을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가르쳐준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주 5일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일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 먹거리도 같이 겸해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뭐 언제 봐도 다 아름답습니다만 아이고 여기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차박이 해도 좋겠네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의영공원 화장실 또 있으니까 의영공원에 차 세워놓고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 그냥 차 세워놓고 차박하면 되겠네요. 여기 바다도 바람이 좀 불어서 날지 너무너무 좋네요. 제주시 민속 5일시장이네요.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 만나서 5일장에 지금 구경도 하고 일단 왔습니다. 아 춘향인의 식당인데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줄이 끝이 없네. 아직 되깁니까? 한 시간 동안 줄 서 있었는데도 아직 남았습니다. 아 엄청나네. 엄청난 줄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리 나왔네. 막걸리에 파전입니다. 이건 오돌뼈입니다. 아 오돌뼈가 오돌독 씹히네요. 아이고 제주의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제주 5일시장에 와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합니다. 이게 모듬순대라고 하네요. 순대가 옆에 보이네요. 떡볶이. 태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줄 서서 먹습니다. 섬머리 도두봉 공원이라고 하네요. 아 공원이 산책하기가 딱 좋네요. 바닷가 옆 공원. 오늘 바람이 엄청 세네요. 바다는 너무 예쁜데. 굉장히 예쁘네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주도가 한눈에 다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감이 있네요. 백종원에 백다방까지 옵니다. 백종원이가 하는 커피숍이랍니다. 2층에 올라오는 전북 바다 옆에 경치는 끝내줍니다. 백종원 커피숍에서 본 바다 풍경입니다. 제주도 전통음식, 제주도 산적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전복 성게 물회, 한치 물회, 갈치 속젖, 제주도에 깔끔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1일차 저녁 식사입니다. 친구하고 와서 저녁 먹습니다. 와, 어젯밤에 파도도 많이 치고 바람도 엄청 불더니 오늘 아침에는 잔잔하네요. 여기는 의영마을이라는 곳인데, 의영마을인데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휴게소에서 제주에서 1일차 밤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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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